아 이 단풍나무 봐봐 너무 이쁘다 빨간 단풍나무 너무 멋있다 이야 이제 드디어 메인 스페이스에 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시주를 많이 하셨네요 무조상 곳이 여기 또 글을 많이 적어놨대 이게 다 이제 마음속 염원을 가득 담았습니다 저희 위에가 이제 무량수전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 그물이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젠 바뀌었다고 하죠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제 뭐 이리로 한번 가봅시다 홍황산 부석사 또 계단입니다 홍황산 부석사 홍황산 부석사 저쪽 흙 pose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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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re 카드 조 질 경 od tegen 여긴 이제 범종각 밑입니다. 짜잔 저기에 있는 법당 건물이 무량수전입니다. 법조사 무량수전 유명한 사찰이죠.